어떠세요?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힘들어 없이 혼자 해야 되니까 외로움도 많이 탔던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게 또 다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키워드 이 말을 정말 잘하네 라이브 하는 게. 아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워너원 노래를 잘 못 듣겠다면서요. 이제 매니저 형 운전하면서 저의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매니저 형 이제 워너원 노래를 듣더라고요. 그 새벽에 그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들으니까 오지 오지.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.